감사한 노력 깜짝이야 뭐야 놀랬잖아 왔어? 미안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아, 아니야. 나도 지금 왔어. 춥지? 기다려봐. 윤지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오빠. 아, 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오빠, 배 아파? 내가 악사라 줄까? 아, 어떡해. 괜찮아? 은지야, 쟤네가 멋있어? 솔직하게 말을 봐봐. 아, 당연히 오빠가 잘생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동원을 데려와봐라. 오빠가 백배 천배 났지. 우리 오빠가 짱이야. 아, 헤어지기 싫다. 나 라면 먹고 가도 돼? 아니야. 아까 오빠 배 아프다고 했잖아. 오늘은 뭐 먹지 말고 들어가서 배 따뜻하게 해주고 어여 자요.